네 반갑습니다. 황믿기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11월 18일 목요일인데요. 오늘이 수능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개장시간은 10시, 그 다음에 또 폐장시간은 오후 4시 반이 되겠습니다.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제가 또 방송을 일찍 하느냐. 7시 반 제가 생방송 출연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더 빠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찍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방송 끝나가 와서 하루 종일 제가 이제 무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종 무방 좋죠. 9시부터 오늘 10시부터 개장이니까 오후 4시 반까지 주제는 에코프로그램 사상 최고가 701% 자이언트 스텝 제가 간다면 다 가죠. 371% 지오엘리먼트 반도체에서 다 고수라고 말씀드렸죠. 삼연속 상한가의 상거래일 만에 92% 저와 함께하시는 우리 VIP 패밀리 분들 터지는 폭발 수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런 수익에 좀 동참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제가 물방 하는데요. 오늘 오전장 참 오전장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급등 예상 종목도 여러분께 무료 추천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황미께가 찾아내는 저점 맥쯤의 비밀 또 실교자 수익 상위 5% 매매 기법 공부 이런 것들에서 모실 테니까 하루 종일입니다. mtnw.co.kr에 접수하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mtnw 검색해서 맨 위에 실시간 나오거든요. 그럼 좋은 정보 선택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잠깐 볼까요. 이게 s&p500입니다. 테슬라가 좀 올랐어요. 애플도 좀 올랐고 화이자 바이오 섹터가 좀 괜찮고 대부분 좀 조정이 일어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게 되면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없고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잖아요. 올렌드에 따라서 조정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s&p500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소매 여기에 보면 소매 실적이 코지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떨어졌다는 게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리비안이 한 16% 떨어졌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죠. 이런 거 상장 모멘트로 올랐었는데 좀 떨어졌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볼까요. 특별한 건 없는데 미국 다운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요. 좀 늦어요. 얘들이. 얘도 좀 이제 양음 양에서 좀 눌러 전공 쪽으로 누르는 흐름이죠. s&p도 전공 쪽으로 누르는 흐름. 그닥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벌어져서 두 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국내 증시는 어제 먼저 조정을 받았잖아요. 어제 한번 국내 증시 보게 되면 코스닥도 높게 시하니까 음선을 줬고 이게 과유권이거든요. 다다.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역시 전가 후약이 일어났다. 조금 이렇게 박스권에서 안 좋은 흐름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지수는 박스권 가두리고요. 무엇보다도 어떻게든 일어나요.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종목별 흐름이에요.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보면 리비안이 이렇게 이것은 오늘 또 상승이 일어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밤 잘하면. 그다음에 이거 너무 급락이 나왔네요. 14% 정도.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미국의 메타버스 관련 종목 중에서 루시드도 좀 안 좋았죠. 5% 정도 내리고 테슬라는 그 다음 먼저 선 조정받았기 때문에 올랐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로블록스로 봐야 돼요. 이게 메타버스에 관련 주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 봐야 될 게 메타버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메타버스 NFT 너무 종목들이 많아서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좋은 종목을 제가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또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제2의 자이언트 스텝은 제가 아주 두 무릎을 치고 반구를 한 게 있어요. 이것은 제가 VIP 가정용으로 낸 게 좋을 겁니다. 자이언트 스텝 다 아시죠. 완전 아까 봤지만 370% 머니투데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메타버스가 뭘 의미하는지를 말씀드리면서 371%나 상승했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또 하나 다 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제가 지금 소름이 돋았거든요. 이것은 제가 VIP 방에서 제가 우리 가족들께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딱 오늘 문자로 보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오늘 자세한 것들은 제가 오늘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 지금 최근에 이게 이제 저희와 함께하는 우리 VIP 여러분들 매매일지입니다. 지난주부터 단 한 종목 손절하고 거의 퍼픽트하게 10월달 따블 계좌 만드는 거 아시죠. 그에 의해서 아주 급등 수익이 일어나면서 저희와 함께하는 우리 VIP 여러분들 요즘 대만족입니다. 이런 방 처음 봤답니다. 제가 보람이고요. 더 열심히 해서 수익으로 보셔야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봤던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오 엘리먼트라고 있어요.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그때 이걸 못 잡은 게 좀 약간 아쉬움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도 2연속에 어제까지 3연속 상한가 갔는데 어제도 좀 짧게 상한가 풀려서 트레이딩도 했어요. 한 10%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이런 패턴들 공략하려고 그러는데 네오리이진이 있습니다. 네오리이진. 이것도 이런 패턴들은 거의 틀림없이 수익을 주죠. 어제도 이제 VIP가 걸려서 이렇게 멋진 수익을 드렸단 말이에요. 하여튼 뭐 이렇게 착착착 매도가 매수가 정해지면서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무방 참여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뭐 이런 거 꼭 무방 참여하지 못하셔도 저와 함께 수익 내시면 되잖아요. 문자로 딱딱 직장 내도 얼마만큼 충분히 매매할 수 있고 또 전용 VIP 전용 톡방도 있으니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친구에 대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하시는 무료 방송 무료 공개 방송도 있기 때문에 제가 혜택도 드릴 거예요. mtmw.co.kr 여기 접속하시게 되면 접속하시면 좋은 정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무료 방송 여기서 입장하시면 되고 못하시는 분들은 여기 회원 가입하시게 되면 오늘 무방인 때문에 플러스 5일에다가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면 또 플러스 3일까지 한 달만 해도 플러스 8일이 이렇게 거제해요. 그래서 요거 놓치지 마시고 제2의 자이언트 스텝 그거 꼭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간남은 다 갔거든요. 이거 내가 소름 돋았어요. 이거 안 뭐 크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 뭐 다 아시겠어요. 위메이드 그런 거 못 잡으신 분들은 오늘 이 종목 꼭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원 투자하시고요. 하여튼 우리 연말까지 멋지게 수익 내시자고요. 예 고맙습니다.